이 영상처럼 잘, 잘 보고 배우세요 그.. 로모 하실거면은 네 캐서린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 캐서린 좋죠 네 하지만 저는 캐서린보다 저는 이 친구합니다 아... 아니면 이 친구 크아, 장난 아니거든요 캐서린 좋아요? 그럼 캐서린 한 번만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 캐서린이 진짜 좋아해요 아 오케이 캐서린 한 번 배워볼게요 사실 제가 캐서린을 캐서린을 잘 안해봐서 또 이거 안해본거 하는데 뭐 우리 PQQ님 믿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캐서린은 3차 안 열어주셨네 네 그러게요 어 저쪽은 링고 아다지오 아 글레이브 아 글레이브 무서운데 아 예쁘다 어 캐서린 이쁘다 스킨 이쁘네 레오나같은 애네 아 죄송합니다 레오나 이거 그런 얘기하면 안돼 이 사람 얘기 꺼내지 마시죠 야 너도 그랬잖아 기억이 안나네 넌 이미 죽어 어 복스야 하면 아 비교되겠다 어 복스 미러전 일단 아 최대한 해봐야되 아이패드 충전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탈거 같아 어떻게 해요 뭐부터 살까요 경비대의 계획서랑 포션 하나랑 플레이어나 가주시면 돼요 스킬은 A 먼저 찍어주시면 돼요 캐서린 가는거봐 걷는거봐 뛰질 않네 걷네 그냥 진짜 A스킬이 뭐지 기절하는거에요 평타 A스킬로 리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아 진짜 그 레오 레오나 같은데 오오 좋으다 캐서린은 좋으네 그리고 캐서린이 A스킬을 마스터하면 스턴이 무려 1.75초에요 오오 턴 걸렸다 걸린다 싶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내가 이 A스킬로 복수를 아예 못거두면 되겠네 네네 캐서린 돌진기도 있잖아요 아 진짜? 돌진이 A스킬 아 그럼 B스킬은요? B스킬은 그 몸에 보호막이 생기면서 아이템 하나 사 아이템 뭐 사나요? 타격? 아니요 그거 견갑 하나 사주시면 돼요 선 견갑 가져오 이번판에 지뢰 두개 그리고 부시에 하나 박아주시고 앞에 가셔가지고 저기 지뢰가 있나 체크한번 어? 레인 레인 레인이야 레인이야 안쪽 안쪽부터 드셔야 돼요 레인 밑에 있어요 응응 어 내가 먹었다 아 괜찮아요 정말? 쿨한데? 조슈 정장했어 보스 쓱 이걸 뺏기면 나 울거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흐억 흐흫 오 좋다 복수 재밌다 뭔가 굉장히 여러발쐈어 나 기민이 쎄지는거 아 안먹어 안먹어 오 왈도님 어 독군 독군 어어어 잠깐만요 싸워 싸워 근데 얘부터 때리는건 좀 아니지않나? 빠지셔야 될거 빠지자 창가의 고사가 없어서 내가 졌네 좋아 넌 이제 끝났다 신발하나 가주시면 좋을거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탭이 잘 안돼 탭이 잘 안돼 그 충전하면서 탭이 잘 안돼요 아 그쵸 이상하다 했어 내가 원래 이렇게 탭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안 눌린다니까? 아까 레인할때 이상한 찜빠낸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쵸 여러분 인정 아니 모르겠어 사실 그 원래 실력이었을수도 있어 내 자신은 나도 잘 모르겠어 빼고 해야겠다 오오오오오 오 나이스 오 이거 재밌네요 컨트롤하는게 어 거기 위에 두명있는거 같은데 뭐야 전화왔나 전화왔어 잠시만 전화왔다고요? 로밍한번 가줄게 돌진기 기절이 있어 날 믿어 저 쫓고 있어요 저 쫓고 있어요 뭐야 지금 방송 보는건가? 설마 방송보네 할머니 W키시고 미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으erald 어 오우 웹 아재주 아프네 케서린 네네 느낌있다 로머가 진짜 지루하잖아요 로머 재밌는대야? 나는 로머가 참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 치아를 밝혀주셔야 될거같은데 맵이 지뢰가 하나도 없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치아를 밝히러가죠 여기 있을거같아 없네 그리고 지뢰 하나랑 지뢰 두개랑 플레어 두개 사주시면 좋을거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글 드시러 왼쪽 구석에 박아주세요 어 박았는데 왼쪽 구석이라면 어디 말하는거에요? 저 삼각형 맨 왼쪽 위요 어 그 이유가 있어요? 잘 안밟아요 저기 어어어 저 지뢰를 안밟는게 더 유리한거죠? 지뢰가 50원이라 상당히 좀 큰데 이게 그 롤처럼 와드는 시간초 지나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지뢰는 안밟으면 계속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게 안밟을만한 위치에 박아주시면 좋을거같아요 네 미안해요 형님 우리 타노 잘 끄고 있는감 네 내가 먹어버렸네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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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적 부시 들어가기 전에 플레이어를 켜주셔야겠어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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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한타요 한타? 어 나이스 궁 뭐야 다 들어가? 어 나이스 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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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레이브한테 다 따이는거 아뇨? 도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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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뢰가 저런식으로 한타하면서 로모가 지뢰 박아주시면 지뢰가 3명 위에서 터졌잖아요 네네네 그런것도 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지뢰가 수중이 없어가지고 아쉬웠네요 아이템을 이제 뭐 사야되니 아 타로님 선템 토네이도 아 타로님 선템 토네이도 어때요 저거 안되는거죠 그거 가실바에 청공기 가주시는게 더 좋은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복스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추천 아이템 아 추천 아이템이 그거에요? 네 베인글러리 왜그러지 안좋나요 이거 그게 그냥 공속이랑 치명타 확률만 올라가가지고 치명타 데미지랑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공속에 기본 데미지 밖에 없어가지고 차라리 청공기를 가주셔가지고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스택 쌓일때마다 올려주시는게 좋아요 이거 다음에 템 뭐가 좋을까요 음 그냥 그거 만년한철 하나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있죠? 그.. 지뢰창에 있나 신발 탭에 있어요 신발 탭에 신발 탭에 신발 탭 오른쪽 아래 신발 탭 오른쪽 아래 야 이거 A를 클릭 A를 누르게 되면은 갑자기 확 빨라지네 왈도님 쿵쿵쿵쿵쿵 에이스킥 어 저형 넘어갔다 저형 넘어갔다 야 글레이브가 좀 쎄 거기 좀 괜찮아? 지금 너무 떨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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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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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서린 궁이 뭐죠? 캐서린 궁이 침묵을 적한테 시키는 건데 이거를 써주시는 타이밍이 a스킬을 걸고 그 위에 Cafe 덮는게 가장 좋아요 아 덮는다 네 네 그리고 캐서린A'dAOS게임에서 네 CC기가 3초 이상인게 별로 없잖아요 아 네네 근데 캐서린은 궁 이렇게 맞으면은 만렙 궁을 맞게되면 침묵이 3.5초인가 오오오 그냥 그냥 잠들게 하네 나 한탄때 아예 그냥 뚜벅이 견갑이 견갑 나왔을텐데 견갑 뽑으실래요 지금 네 잠시만요 지금 계속 쟤들이 왔다갔다 hashtag 그러는데 어 올라왔다x2 그리고 견갑이 이번에 패치가 되가지고 원래는 누르자마자 터전 naked 근데 이제는 0.8촌과 몸안에 노른 빛이 한 다음에 펑 터져요 복수님 내려오시면 한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타 지금 할 것 같은데 이거? 누구부터 당연히 닝고? A스킬 쓰시고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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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면 그냥 궁이라도 맞춰주셔야 돼요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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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왈도님 나이스 어 지금 다 빼셔야 될 것 같은데 글레이브가 개사기네 어 달려오는 것 봐 아 어 죽으면 안 돼 아 글레이브 이거 어떻게 막나 pf하고 글레이브 데미지가 저렇게 셌나요 글레이브가 이번에 패치화로 너무 좋아졌어요 뭔가 다음템 뭐갈까요 다음템은 도가니 가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도가니 적팀이 두 명 다 CC가 있는 히어로들이라 확실히 내가 글레이브 할 때랑 상대편이 글레이브 할 때랑 달라 이제 뭐가요 아 나 글레이브 할 걸 그랬어요 글레이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만 년 한 줄 샀어요 이제 뭐 사나요 그거 다음에 청공기 하나 아 그리고 방어템 하나 가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템 300원 하트랑 250원짜리 그거 저항이랑 누런 색깔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조합은 안해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맞을때 W킷이면은 더 덜 달아요 어 조합은 안해요 그 조합같은건 좀 나중에 하고 기본템이 이 게임에서 효율이 좀 좋아가지고 기본템을 먼저 사놔요 조합은 조금 나중에 하고 한타하는 방법은 일단은 복스가 너무 뒤에 있으면은 글레이브가 들어오면은 글레이브를 캐서린님이 고래님이 스턴을 걸어주셔가지고 딜로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크럴이 또 덮어준 다음에 그 글레이브를 무시하고 복스먼저 때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오케오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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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가지고 궁궁궁 아 크럴 궁 아깝다 아 이거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글레이브가 너무 세가지고 방어템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안달잖아요 저게 좀 사기에요 이번 패치으로 근데 저거보다 사기가 크럴인데 지금 그거보다 사기인 크럴을 하고있는 타로야? 예? 너가 캐리 하자 오케이 만년한철 아이템 쓰면 어떻게 되죠? 만년한철을 쓰고 적한테 A스킬로 돌진하시게 되면은 적이 느려져요 어 느려지고나서 계속 평타로 갈겨주시면은 적이 계속 맞으면서 스택이 쌓이고 그 스택으로 W 터뜨려주시면은 좋아요 크럴의 코어템이에요 하나 이거 싸우면 싸울수록 엄청 세더라구요 확실히 6,5티어라 그리고 캐서린이 A스킬을 한번 찌를 때마다 왼쪽 경비대의 계약서 위쪽에 스택이 하나씩 쌓이는거 보이시죠? 응응응 네 저게 A스킬 한번씩 적한테 똥침 날릴 때마다 그 방어랑 저항인가? 그게 하나씩 쌓여요 어 많이 찌르면 찌를수록 탱탱해집니다 기본 방어 아이템 샀는데 그 다음 뭐 사나요? 어 이제 견갑 하나 가주시는게 좋을 것 같애 아 근데 토네이도 가셔가지고 그걸 팔게되면 또 딜로스가 엄청 우리 한타 안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게 안좋은 것 같애 오 나 왜이리 공속이 빠르지? 굉장히 손맛이 있는데? 오 스타일리시해 오 건조하는 느낌? 오 지금 밀고 들어온다 밀고 들어온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졌어 한타 때 글레이브가 무조건 들어올거에요 그러면은 네 크럴님은 그냥 그 신발 키시고 만년한철 키시고 복스만 무조건 꼭 잡아주시고 저는요 저는요 캐서린 도래님은 글레이브 A스킬로 찌르시고 복스같은 경우는 A스킬로 뒤로 뺀 다음에 궁을 넣어주시고 W로 공진 걸어주신 다음에 거기서 계속 딜 넣어주셔야 돼요 얘들아 다 들었지? 오케이 다시 말해줘요 너무 집중했어 나도 사실 뭐라하는지 못들었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오케이 배통 알거같애 타워 타워 조금 피 깎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복스님만 음 오케이 오케이 밑에서 지금 올라오나 그것만 봐주시고 올라오면 바로 빼주시는게 좋아요 응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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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지금 복스님 그 어 왜 하이브리드 가셨지 아 저 상대편 따라했는데 아 지금 상대편 따라하는거야 지금 지조없게 어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페페페페 흠 글레이브가 진짜 어 지금 오오오오 오반데 어 복스님 궁 나이스 어 이거 이때 도가니 써주시는게 좋은데 도가니 아직 안나왔구나 다 빼주셔야 되는데 이거 궁은 진짜 잘들어갔는데 복스가 와 딜 진짜 잘나오시던데 지금 아우 아까워다 와 적 다개피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이거 빼셔야 돼요 글레이브 에이스킬로 들어오고 궁 쓰면 잡히셔서 어 벌렸다 다행이다 빡세다 이제 뭐 봐야죠 도가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 그거 맨위에 셰터글레스 가주시면 돼요 저거 견갑가라고요? 네네 견갑 가주셔야 돼요 저..저는요 저는요 도가니?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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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유리요 강화유리 강화유리 아 강화유리 개연풀이죠? 네네네 탱인가요? 크롤 크롤이 딜탱이에요 그냥 걔는 탱 딜탬을 하나도 안가고 딜탬이라고 하면은 청군기 하나밖에 안가요 청군기를 사야되겠네 나 이 영상 뉴스에서 봤어 범죄 젖은 사람들 하하 내가 그래서 한 번씩 고개 들어주잖아 네 아이 전 아 안돼 안돼 나이스 안죽었어? 네 무서워요 부시에서 나와자꾸 오 온다 형 내려온다 누적어요? 어어어어 이거 다 빼주셔 빼주셔야 되는데 에이스킬 치고 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 됐어 그냥 살았어 그냥 살았어 나이스 오 복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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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아 구인 아 잘 안들어갔다 형 복수 난 죽여 평타 평타 넌 이미 죽어있다 넌 이미 죽어있다 아 나 죽겠어 다 쭉 빼주셔야되요 이거 지는데 빼 빼 빼 아 잠깐만 야 야 안돼 메인멜로 눌렀어 아아아아악 이거 근데 계속 하다보면은 글레이브가 너무 크면은 이기기 힘들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나 왜 죽어있어 형 나도 비슷해 아 아 저기 딱 중요한순간때 몇번 찍어놨네 아 매일매일 놀랐어 아이 지금 충전하고 있어갖고 이제 마지막 뭐가죠 그 다음 다음템으로 다음템으로 다음템은 그 분수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돈값 샀는데 그 다음 뭐사 그리고 그 토네이도 팔고 바로 그 여기서 천공기나올수있는 돈 나오면은 토네이도 바로 팔아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토네이도 팔면 얼마저 아 그거 상점여시고 토네이도 한번 눌러보면 오른쪽 아래 판매트로 나와요 어 솔킬 솔킬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신발신발신발신발! 블레이브 진짜 무서워 크라킹 계속 때려주시는게 좋을것같애 블레이브님이 이때 타워를 때려주시는게 좋은데 무서우셔가지고 안들어가시네 왠신발이지 이렇게되면은 그 뭐냐 크라킹 500원 받으셨으니까 지금 어 지금 어 도관이 가셨네 신화가 주시는게 좋은데 근데 지금 도관이가 두개라 긍직하네요 그 같이 쓰면은 안좋은데 한분한분 따로따로 쓰시면은 좋아요 야 이거 따져 이거 따져 쿵쿵쿵쿵쿵 나이스 복수붕잘들어갔다 복수부터 복수부터 나이스 바로바로 아다지오 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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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아 라이스 이겼다 와 as 하겹 KI 야 이거지 상점하지마시고 바로 1차 터렛 야 내가 방금 오더지녔다 나 공속 굉장히 빨라요 지금 적팀이 2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3차까지 가죠 빠르게 오오 이걸 역전의 발판으로 3차 반격이 효시 반격이 효시지 그리고 적 정글 들어가셔서 쭉 다 털고 오시면 돼요 4차까지는 무리에요 4차까지는 밀어밀어! 3차는 무리 야 빼 빼 빼 적 정글 드시고 오시는게 좋아요 적 정글 싹 다 드시면 돼요 밑에 미니언 어 이거 한타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쭉 빼세요 그냥 바로 내려오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3천원 모았는데 천공기 얼마죠? 아 그럼 토네이도 팔고 바로 천공기 가시는게 좋아요 어 지금 근데 한타때문에 어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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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딜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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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 이겼네 아 깔끔했네 저 분들이 저분들이 너무 방심하셨어 내가 그 메인 메인으로 들어간게 방심을 유도한거지 지렸다 총공기 샀는데도 2천 2백원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재생의 문수 가고싶은거 가주셔도 되는데 지금 제일 가고싶으신게 뭐세요? 당연히 극필이죠 남자는 폭풍경비대의 깃발 멋있어보인다 폭풍경비대 저 이거 가마템 팔께요 네 이거 형 나 1대1해도 이기겠는데 이거? 저 바다뱀의 가면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컸습니까 살리지 않아요 저? 특별해 템 잘 나오시네 상대팀 정글은 곧 나의 정글 야 쟤네 미니언들이 우리 포탑 까는데 지금? 일타세요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 또 1대1 뜨고 계시는데? 야 이거 이거 조용히 해야되 이거 조용히 해야되 이거 분명 방풀이란 말이야 왠지 갈거 같은데 갈거 같은데 갈거 같은데 아 이거 불안하다 아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아 이거 방송이거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거 어따 끌까 어 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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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포지션이 갈렸어 아 나이스 근데 왈도님 잘하시네 오오 왈도 왤케잘해 아 나이스 어 왈도 도가니 도가니 아 도가니 한번들 도가니 썼어요 근데 도가니 내가 안썼어 지금 쓰시네 괜찮아 우리 이겼잖아 근데 도가니가 저기서 뭐하는거에요? 도가니가 뭔지도 몰라 도가니가 롤같은경우는 CC를 걸리고 미카엘로 풀어주잖아요 아 미리 방어하는거구나 킥실인데 킥실인데 먼저 그냥 그거 하는거구나 아 나 몰랐네 그런거였구나 적 CC가 들어오기 전에 도가니를 먼저 쓰시는데 음 아오케오케오케 난 그렇게 중요한건지를 몰랐어요 채팅창에 밴시 를 그냥 사용하신다고 아오케오케오케 신발까지 나있으니 어? 글레이브님 아 글레이브 던졌다 글레이브 던졌다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요 자라메는? 끝내요 끝내요 끝내죠 빨리 오라구요 따라가고 있다고 너무 느린거 아니에요? 아메아메헝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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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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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좋아 복수좋아 복수좋아 찍찍찍 계속 깔짝깔짝거려 깔짝깔짝거려 이 자식의 도반이 도반이 그치? 나이스 야 드디어 도반이 썼어 응? 지금 흥분의 도반이야 좋아 우리 크라켄이 열심히 포탑을 깨 야 타로야 타로야 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 이거 안 돼 타로야 타로야 안 돼 이거 에이스킬라온다 이거 우리 손해 아닌가? 핸디캡 핸디캡 만능허리띠 가도 되나요? 흐흐흐흐 워헌 가주시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워헌 응 오케이 또 이제 탭 뭐가요? 신화 신화 가주셔야 돼요 왈도님 신화 또 이제 탭 뭐가요? 어 그 분수 하나 올려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팀원들이 녹아가지고 분수가 재생의 분수 분수가 재생의 분수 재생의 분수 재생의 분수 재생의 분수 어 저기 끝내는거 아냐? 어 이거 이분들이 근데 그 레인 CS가 안와가지고 끝내기가 힘들텐데 코탑에 대기지가 세가지고 이거 그냥 나오자마자 신발 켜가지고 신발 달려가지고 다 싹 다 조져버려요 야야 복수야 그러라 조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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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자 이제 쭈쭈 가면 되겠지? 전쟁의 뿔필이 뭐하는거에요? 그거 슈렐이예요 슈렐 어 슈렐 슈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지금 뭐 바뀌었어요? 아 노란색 구슬로 바뀌었던데 어 나이스 와 연계기가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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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녀올 때까지 기다리자 오케이 끝내 끝내 아 싸웁시다 끝내 끝내 아 크라이님 근데 궁잘맞추신다 음역킬 음역킬 아 나이스 아이템 닿았어 아이템 닿았어 아이템 닿았어 나 빠르기용 빠라빌고 뚜뚜빠라빠라 아 저 정말 궁잘맞추지 않습니까? 야아 아 펜트리만 조금만 수정하시면 다 잘하시겠네 저 캐서린 처음인데 재밌네요 캐서린 여러분 캐서린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피큐퀸님의 코칭 덕분에 저희가 우리 456TO분들 이기고 이렇게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하하하하 하하하 하 nå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